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경상북도와 경북경찰청이 2년 만에 피감기관에 포함됐고, 지난 10년 동안 8번이나 국정감사에 소환됐던 영풍석포재련소는 이번에도 역시 국감장에 오를 예정입니다. 경북지역 국감 주요 일정과 이슈들 김경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2022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경상북도 간부 공무원과 도 산하기관장 등 32명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가운데 도청에서 국감을 진행합니다. 최근 사실상 무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비롯해 대구시와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는 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선정 문제에 대해 감사위원들의 질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특히 도청 천년숲에 광화문 이순신 동상보다 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중 공세가 예상됩니다. 도청 감사 이후 곧바로 열리는 경북경찰청 국감에서는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 등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8번이나 소환되며 국감 단골손님이 된 영풍석포재련소는 이번에도 국감장에 오릅니다. 국회 환노인은 오는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을 증인으로 불러 낙동강 핵심 오염원인 영풍석포재련소의 책임 규명과 통합 환경허가 이행 방안을 질의할 계획입니다. 급성 백혈병에 걸린 전 영풍석포재련소 노동자 진현철 씨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영풍의 중대재해와 산재 미승인 문제를 짚고 오는 18일에는 안동댐 현장에 나와 안동댐의 수질과 중금속 오염 정도를 시찰한 뒤 석포재련소와의 관련성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노인은 또 오는 24일 예천군 용두리 주민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환경부가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 사업을 집중 조명합니다. 이 밖에도 경북교육청과 대구경북지역 법원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17일 열립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